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의 90% 이상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라고 여긴다는 그런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. 즉 이젠 반려동물이 그분들의 자녀분과 동등한 관심과 배려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. 하지만 현대 사이가 워낙 아프다 보니까 그 관심과 배려만큼 반려동물과 충분하게 놀아줄 시간이 거의 없으세요. 예를 들면 반려동물 혼자서 외로움이 집에서 떨어져있게 되고 이럴 때 개들은 외로움, 스트레스, 분리부단,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. 바로 이럴 때 피부염에서 짜잔 하면서 주인분 업무가 탁 나타나고요. 주인분의 목소리가 들면 걔들은 너무 좋아하게 돼요. 바로 이러한 것들이 걔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고 흘리게 되는 것이죠. 주인분의 모습이 보이는 양은 반려동물한테 든든한 묵은이 아 나에게 늘 있구나. 즉, 심리적 유자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. 이 외에도 나머지 심심한 시간에 반려동물에게 힐링이 되는 영상이 되는지 아니면 반려동물의 힐링이 되는 영상이 되는지 음악이 되는지 아니면 게임 같은 것만 하고 그런다면 개들의 스트레스는 급속하게,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급속하게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.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도 좋아요. 이것이 진정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.